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특히 그 실수 가운데서도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실수는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때너전 후회 제가 작은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는데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겠죠 본인이 진심으로 후회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너전 후회라는 부분들은 이 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이죠 오늘 각 시문은 조국 씨가 신간을 출간하면서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형식으로 작성된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간다면 장관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장관 지명 이후에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영상이 10월 11일 날 공개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신간을 발간하면서 거기에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마는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조국 전 장관께서 돌아가신다면 이 모든 과전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국 씨 답변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란 형극의 길, 멸문지화, 달리야김 한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독자들은 그렇게 담당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구먼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간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이제 어떻게 공병호 tv가 한참 이제 성장시를 기록할 때니까 제가 어떻게 조국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그 웅진학원 아버지가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하신 아버지가 빚을 상당히 탕감을 받았고 뭐 그런 내용을 보고 저는 사업하신 그 아버지가 그냥 빚을 적당하게 뭡니까 다 탕감 받고 자식들에게는 많은 것을 남겨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에 속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거를 써온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조국 씨가 고등학교 한 5년 정도 후배입니다 부산에 한 고등학교 5년 정도 후배고 하니까 뭐 가급적이면은 이 선 정도에서 그냥 물러나면은 아이들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송 내용도 아마 많이 내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국 사건을 볼 때도 아이들을 가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들 문제나 이런 가족들이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국 씨가 자기 뜻을 그냥 굽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끝까지 이제 뭐 고집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거죠 결국 이 가장이라는 것은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뭐 자기 직위를 지킬 것인가 직위라는 것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씨로서는 이 소위 장관직을 수락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뭐 지금 안에 되는 정경심 전 교수도 지금 뭐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지금 병문제 때문에 나온 걸로 보이고 다른 뭐 의사고시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서가연 님이 악한 사람의 지나친 욕심이 세상에 대한 국민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선택을 앞뒀을 때 결국은 뭐 이렇게 이제 4.15 총선 같은 경우도 인천연수월에 그런 소위 선관위 성소 판결을 내린 원고측 소송을 기각시킨 그런 조재연이나 또 보시면은 천대엽이나 이동헌 씨 이동헌 씨는 고대 법대를 나왔고 천대엽 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조재연 씨는 특수상고에 성균관대학을 졸업한 입지전이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가장으로서 공직자로 살아갈 때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가장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리고 가능한 옳은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딸 경우도 다 지금 덜통이 난 거 아닙니까 아들 경우도 다 덜통이 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말 아리송합니다 저는 조국 씨 때문에 경찰서 한 번 안 간 사람이 경찰서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가 가지고 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렇게 고발할 것 같지는 아닌데 고발할 것 같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특히 어떤 사람처럼 뻥튀기를 하거나 거짓을 유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고발을 해 가지고 혐의를 하나 첨부하고 또 첨부하고 또 한 가지 더 첨부했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만 상록수님의 말씀처럼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되었을 것을 아이들도 불행하고 아이들이 살 세상이 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어쨌든 늦게나마 사과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이 양반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내가 큰 실책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깨우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뭐 집사람이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는 간에 그 자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딴 자리가 아니고 유학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몸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참 살아가는 순간순간 크고 작은 그런 선택들을 반듯하게 올바르게 해야겠다 이렇게 참 뭐 이제 결국 뭐 세상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조국 씨가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저는 조국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다고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처음에 검찰이 꼼짝 달살 안 했지 않습니까 조선중앙동화들이 그냥 파헤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맞아 못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런 조국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한 그런 검찰총장 뭐 그런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끌려 들어간 거죠 참다 참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국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면 더 심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이게 녹색 장원님 말씀처럼 아내가 교도소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내든 자식이든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렇게 하다가 아이들도 다치고 집사람도 다칠 건데 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높게 중요하게 여기냐 자기가 그냥 딱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덮힐 수 있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바란님께서는 학력도 중하지만 어떤 생각이 중하든 합니다 생각의 차이로 인생 판도가 차이나는 듯 합니다 서가연님은 법을 이용해서 가장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협박을 한 거죠 가장 해서 안 되는 일 중 하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무튼 이런 때늦은 후회가 참 없어야 되는데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NS 좀 하더라도 보통 시민들 그냥 뭐죠 극는 일은 좀 안 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